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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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너무 반가웠어요 와나나형 팬미팅 정말 고마웠어 내가 이게 첫 팬미팅이라 말은 많이 그때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선물이 쿠폰이나 부채나 이런거 포함해서 200개가 넘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걸 다 주고나서도 그 두배 이상의 시간을 보낸걸 봤을때 미니몸 400에서 500명 이상이 오셨던거 같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대체 어떤 언박싱이 왔는지 언박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선물을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사랑해주신 결과 자 양안이 이렇게 이 정도면 언박싱 시간입니다 자 아 뭐부터 가야될까 아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 일단 요 박스부터 오 무거워 아 이거다! 야 처음부터 들었다 야 이거야 이거 이거 그린거에요 머릿결 표현을 보세요 안에 뿌리염색 안되있는것까지 이건 해주시지 이거는 너무 진짜 쩌는게 뭐냐면은 디테일이 너무 쩔어 제대로 정밀 묘사가 들어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게 나오네 왼쪽팔부분이 빙게좀 마시원 음 여기 살짝 요거 약간 그거 같네요 아하하 아하 아 나 이번 시험 망했어 아 왜그래 몇개 틀렸는데 두개나 틀렸어 아하하 아하하 나이스! 어 뭐야! Here comes the money 206000원? 하나 둘 까꿍 까꿍 어 뭐야 어 뭐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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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는 굉장히 제가 1호팬이어서 어 깜짝이야 아무것도 없이 어 사인해드릴게요 어 이레인 뭐에요? 어 뭐하시는 분이세요? 어 스트리머 준비하고 있어요 아 준비 예 자 다음 하하 이거 궁금한게 있어요 이게 남성의 중요 부위가 이 요 오리가 되는건데요 이거 이거야 뒷면에 있는 이 이건 뭐죠? 불알을 따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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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빡 뿜뿜 뿜뿜 니네 중학교 반티에이로 썼던거 나한테 짬츄리하지마라 죽는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잭다니엘입니다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 술 좋아하는 분들이 이거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선물 중 하나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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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블 시즌에 이런 개쩌는 아이템을 준단 말이야 여기 각종 히어로들에 메달들이 다 있습니다 토르 있구요 앤트맨 있구요 헐크 타노스 아이언맨 그리고 너구리 캡틴 아 다 있는건 아니고 요정도 인원이 있네요 어 이거 굉장히 귀해보이는 아이템인데 이런걸 받았습니다 뿜뿜 뿜뿜 타미 히피거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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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깄다! 수제 바나나빵! 선보를 주신 분에게 정말 죄송한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바나나는 바나나 음식을 안좋아해요 흩ова 저를 싫어하는 분 같애요 리얼루 하지만 안에는 열심히 그려주셔요 자 호를 자 이걸로 어떻게 용서 안되나요? 뿌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와빡단 1동 상장 연기대상 와나나 위 바나나는 바쁨 혹은 귀찮음 등의 이유로 2018년 여름 유튜브 오픈을 약 2개월 가량 연기한 것을 시작으로 구독티콘 추가 및 수정 도네이션 이미지 추가 6만 팔로워 기념 홍대 야외방송 10만 팔로워 기념 호빠방송 기댐프드 보충수업 삼린자학방 삼천안개식 시그니처사운드 기락추가 와나나트레일 구독티콘추가 그리고 투비컨틴 영상소스 등 제작 등 수많은 컨텐츠들을 연기해왔기에 이상장을 쓰여함 이건 뭐야? 뭐 상패로 들어있냐? 씨발 진짜래! 흐하하핳하하하 아 방송을 시작할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 수상소감 딱 이렇게 해달라고요? 이 수상소감 제가 영광을 드릴 대상은 와 수상소감도 밀어버리네 연기대상에 걸맞지 않니? 오! 오! 나문데? 패드신 따로 한거야! 직접 수제야 완전히 아 진짜 진입장 마녀야겠는데? 어? 오! 오! 잘 안서나? 어! 안서요! 와우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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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싹거는? 야! 5번원 추가다! 5천엔이야! 무려 탱가로봇이에요 씨얼필 탱가로봇 와! 시hesia 놀랍게도? 아무것도 들어왔지 않다 텐 가분! 배신! 후유ties 인 livres 가벼워보이는걸로? 하 아 리얼 텐가 감사합니다 방 정리를 주시 누가 정리야 마지막 분홍색 박스 선물 한 Beng에 소위입니다 남자친구랑 열심히 놀랐으니 일 fierce 선물 다 ace 설좌요 이 Knash 갈아 context 인들은 replacement 가벼워보닌걸로? 하아 리얼Н가 감사합니다 방 정리를 해야하지 solving중 어? 선물 다! 선물 다 찾았어요 어니000ка 그만 텐가! 그만! 어? 이 탱 아닌가? 아닌가봐요 모양이 비슷한데 토이컵 뉴 어덜트 컨셉 맞네 씨발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커플이 주는 건 기만 아니에요? 야! 우리는 어?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 탱그나 가지고 놀아 시끼야 이거 영상하고 만원 기부하고 갑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 언박싱은 끝이 났습니다 매번 엔딩각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한 번을 안 쳐듣네요 원하나 유튜브 망해라 족가